이 천혜까지는 어쩐 일로 왔습니까? 승리기 개미쳤다. 거기야. 여자 없으면 내가. 여기 시작한다. 다른 영역대의 주파수가 가진 존재가 접근하면 라디오 로즈가 변화를 일으킬 거야. 바로 0.0 내가 이랬지. 귀신을 부르는 주파수인 거지. 화를 덮는. 귀신이 불린 거야. 이 정도가 언젠가. 니가 있을까. 그거야. 그 머리카락 귀신. 날 두려워낼 것이다. 네가. 저기. 해석대키소